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엔 숟가락으로 먹어야 하는데 얇은 크림은 너무 좋아요 이번엔 치즈가 좋아요 조금씩 먹어요 치즈볼은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단무지 단무지 소시지 완전 달콤해요 토마토 단무지 달콤한 보다 다 소스 달콤해요 비닐라 보다 고소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한 맛 쫄깃쫄깃 매콤달콤달콤 빨리빨리 뭐라고 하냐, 오늘 Come Archie, 저녁때봄스 저는 저녁때봄스 소스 remain 양파 청양고추 아삭아삭 팽이버섯 고소한 30분 동안 먹자 면이 색깔에서 한입에 더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